다윗은 하나님을 아버지인 줄로 정말 알았어요 여러분 아버지 마음을 아십니까? 아버지가 아들 딸이 잘못해서 징계를 합니다 잘대로 가는 거죠 잘못을 깨달으라고 회귀하라고 매를 들 때도 있죠 그때 그 아들 딸이 아버지가 그 사랑이 많던 아버지가 자기에게 매를 들고 징계할 때 그것 때문에 그만 마음이 상하고 낙심이 되고 또 속에 분노가 생겨서 쪽지에다가 성공하고 오겠습니다 남겨놓고 가출해버리면 효자지요 효자? 진짜 아버지 마음 뒤집어 놓는 거죠 그런데 아버지가 매를 들었어요 혼을 내고 그럴 때 나를 때리시는 거 보니까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시는 거구나 내가 잘못했으면 더 맞는 것이 내가 합당하지 아버지 나를 더 때려주세요 나는 진짜 맞을 만한 일을 했어요 그러면서 아버지가 나를 징계하시니 나를 자녀로 여기시는구나 나에 대한 기대가 있으시구나 아버지 제가 매를 맞았으니 용서해 주신 걸 믿습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그리고 아버지 품에 안기면 그러면 그거에 얼마나 아버지를 기쁘게 하는 거예요 그런 자녀에게 더 이상 무슨 죄를 물을 게 있어요 그 다음에는 정말 주고 싶은 거 다 주죠 맞았던 거 다 싸매고 그것 때문에 더 좋은 것을 주어 기쁘게 해주려고 하는 것이 아버지 마음이죠 회개도 철저히 해야 돼요 회개 없이 회복이 없어요 여러분 삶 속에 하나님의 축복함이 없고 여러분의 삶에 징계가 있다면 그러면 이게 내 죄 때문이구나 깨달아지면 철저히 회개해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내 아버지가 되시는 믿음은 이건 또 다른 문제예요 그 믿음마저 흔들리면 안 됩니다 다윗이 죄로 인해서 완전히 자기가 다 무너질 그 지경에도 믿음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을 가졌기에 일으킬 수 있었던 거죠 사도 바울은 세대반 집사를 죽인 자고 베드로 사도는 예수님을 저주하면서 부인까지 했던 자요 다윗은 우리아를 죽이고 바세바오 가늠했던 죄를 지었습니다 평생 숨어서 사람 눈에 뜨이지 않고 얼굴 다른 사람 혹시 볼까봐 평생 숨어서 지내도 그럴만한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그렇게 위대한 하나님의 종들이 다 되었나요? 철저히 회개하고 하나님 용서 얻고 그리고는 여전히 변함은 하나님의 사랑 축복을 믿고 함께 계시는 주님 동행하시는 주님 의지해서 살았더니 그렇게 위대한 삶을 살았잖아요 천만 사람이 여러분을 손가락질해서 여러분은 끝났다 아유 저 사람은 끝났네 나이를 봐 벌써 가진 걸 봐 형편을 봐 저 사람은 이제 끝났네 천만인이 여러분에게 손가락질해도 6절 말씀에 다윗이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나 죽고 예수로 사는 이 엄청난 복음이 있잖아요 일어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이 기도하실 때 여러분 안에 하나님 나 사랑하시잖아 나 축복하시잖아 나는 지금 완전히 절망이라도 다윗처럼 절망이 되겠어요 하나님을 믿으세요 하나님의 사랑 구원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축복을 정말 믿으세요 하나님의 축복을 정말 믿으세요